빨리 갈거지? 어? 반복 갈거지? 예스 그래도 금복 뛰어주고 잘했네 이번엔 확실하다 밀배다 밀배가 안나왔거든 아 나 진짜 횡사를 하고 전판에 와 지금 유저스가 좀 자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에랑길이 잘 걸리는 것 같아 야 광복으로 가는 애들이 있다 흥시가 너 난 다음에 저 다리 쪽에서 노몬해들여 봐야 돼 그래? 다리 쪽으로 가는 다리에서 내리는 다리에 걸렸다 다리에 걸렸어 다리에 걸렸어 다리에 안 걸렸어 작전 바꿨어 뛰고 있다 아 빨리 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총 총 없는거 실화임? 이야씨 아유씨 치이 곤충 어디있어 그 떨어진 놈 다리 쪽 다리 쪽? 다리 쪽? 다리 어딨어? 다리 쪽이 하나 팔파스타 쪽이 하나 다리 쪽이 하나 다리 쪽이 하나 팔파스타 쪽이 하나 다리에서 안 넘어오냐? 이제 좀 반대로 떴나? 강남으로 가자 그랬을 수도 친구는 강북에 있는데 친구따라 강남 간... 모르겠다 강북 파밍 루트는 무슨 망가졌고 어? 내 파밍 루트 내가 그냥 파밍해 파밍하려고 응 강남이야 여기는 강북이야 워낙 지리를 잘 알아가지고 꼬일 것도 없어 거꾸로 들어가면 돼 꼬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바닷속에 뛰어내린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저게 포로가 될 바에는 죽음을 택하겠어 하면서 수행해야지 크으으으으으으으 진짜 딱 역으로 하면 되겠네 파밍을 근데 뭐 덕분에 미니 14도 하나 먹었으나 미니배네? 진짜? 진심? 아 그러네 오마이갓 SMG 갈사람 있으면 얘기해라 소금기 먹었다잉 지금 SMG를 가긴 했는데 미니배네 템 이제 안나온다 템 그냥 파업했나봐 미니배네 차를 봐야 차도 못받고 점프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고씨 그 한놈이 미꾸락지같은 놈이 죽기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킬도 안주고 호주가루를 그렇게 뿌리는 방법도 있구나 차를 찾아야되나? 어 오토바이는 발견 오토바이 나는 오토바이를 끌고 차를 찾으러 가야되겠다 호우 아 나 큰일났네 나 지금 게임하면서 홀짝홀짝 커피를 마셔가지고 잠이 안와 큰일났다 이거 아 1레벨 1레벨 별거도 없었구나 DP 28 짜네 지금 집에서 죽이잖아 구형 쫓긴 줄 알았다 AK로 누구로 갈아탈까? 음 않겠다고 좋아전에 놈춤도 에이 뱀어인줄 알았어 DP 28을 보기 그럴 수 있지 자 긴 여행이 되겠구나 긴 여행이 되겠구만 으 여행이 되겠구나 연이 Damen 여행이 되겠구만 난 차 찾으러 간다 배율 있으면 좀 챙겨줘 이 토바이네 이 토바 있으면 차면 얼마 정도 찾아라 거기 발견 아 짜증나 거기 두대 야 한명 한명 나와 에릭이 가깝네 아 잠깐만 저 위에 오케이 찝찬데 오픈카야 찝차 타고 가 오픈카? 응 찝찬데 오픈카야 찝찬데 오픈카야 일단 그냥 이거 타고 건너가자 아 미치 필요하니? 네 받았어 어디있는 야 형식아 응? 같이 여기 2집 털자 어디? 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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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난 배율만 있으면 아무런 여한이 없어 어휴 야씨 첫 오건이 일볼베네 어? 첫 오건이 밀베라고 빼박 밀베 야 이거 먹고 뭐야 오오오오 예쓰 배율은 없지만 레드닷이지만 가자 에이 에이씨 탕창 에이씨 탕창? 에이씨 탕창? 에이씨 탕창 엘씨 탕창 아 나 많았는데 야 에이씨지 소모긴 줄게 맞다 야 소프야 어 세로그립 앵글 뭐 이런거 있고 필요하면 가자 내가 뭐 레드다트 있는거 하나 남겨놔 아 나 많이 있었는데 나 다 버렸어 가자 이리와 오픈카라는 사소한 문제가 있긴 해 아 여깄다 어? 마지막 집에서 찾았어 레드다? SMG 레드다 레드다 나도 있어야 되네 외래외래 게다가 AK 패밀리네 에릭은 뭐야 AK랑 스크스 스크스 빨리 버려야 할텐데 나는 미니 집사지로 나랑 반대네 그럼 안걸렸어 스크스 컴배미 스크스 스크스 어 앞에 저 와이파이 저희들의 차도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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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화같은 환영을 받고있어 아주 차 없다고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쏘는거 봐 차가 되게 없었나봐 어누 우리도 지금 차가 없어지려고 그러는데 실화 실화 서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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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로 뛰어 차 세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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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웠는데 개피 타고 가 타고 가 그럼 애니꺼야 애니가 더 가까워 나와나와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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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타야지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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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온다 차 온다 아 내가 저거 쏠 일이 안 돼 저 차는 뒤집어질 것이오 그렇지 다리를 어쩔거냐 다리를 어쩔거냐 아이씨 저거 이깨들 애매하다 허니 애매해 어 그러게 딱 중간에 걸렸네 저리로 간다고 저리로 간다고 쟤를 타야되잖아 나도 같은생각이긴 해 응 응 응 피쳐야되나 뭐야 가자 간다 응 어 야 야야야 좀비 내렸어 위에 내렸어 어 오케이 아니면 뭐 이런데서 점프해가지고 물에서 대기하는 방법도 있지 근데 이제 파빌을 못하지 어떻게 하려고 어디로 갈거야 빨리 찍어 나는 내 생각에는 여기가서 점프해서 어디로 갈거야 파란색으로 가서 물로 점프 그게 내 생각이야 그게 내 생각이야 그게 내 생각이야 진짜 많이 살았는데 안 되는데 이거 그럼 안 되는데 야 안 털렸어 아무도 가냐고 안해지 야 여기 터놓으면 괜찮은데 지금 물로 뛰어들라 그러는거지 아니 괜찮아 나 배율도 없어 여기로 뛰어진다 오케이 왜 치자 아니 왜 이렇게 밀치 왜 이렇게 밀치 왜 이렇게 밀치 어 아니 아직 어딘지 아직 어딘지 허실치지 않은데 파밍도 안하시고 아니야 내가 봤을때는 10중 8군은 밀베는 맞아 한 40% 30% 정도는 밀베가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지금 이제 줄어드는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지 아직 근데 시간이 좀 있네 휴무니마리만큼 맞았다 이렇게 우선 바다로 가자 응 바다로 중간까지 가자 17년 마지막 게임이 보우트에 갈려서 끝날 뻔하겠군 쓸거면 얘기해 내리게 됐어 아 스페이스바만 눌러도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형식이 저 파란점 뒤에 있던 저 집은 나한테 안좋은게 이어져서 가질 못하겠어 아 저 집? 그래 저번에도 1등 할적에 갓이 들어가서 총을 맞이 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이고 야 드린크 좀 먹어야되겠다 올라가서 먹고 자 과연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안그러면 일로 가고 아니면 일로 가고 뭐 뭐 어떤 상황이든 대응은 돼 야 여기 수집 진짜 깊네 밀블러 C 쭉 누르고 우와 진짜 무섭다 무섭다 수집이 정당하냐 10m 되나봐 잠깐만 나 지금 올라오고 있어 어딨냐 여기 있어 대응이 올라올다 대응이 올라올다 아니 좀 최대한 좀 올라와 그것도 못 올라와 배에 잡고만 몇 시간인데 몇 시간인데 그것도 못 올라와 피에 달았어 곱문사 사인해드린네 응? 정면인데? 뒤엔가? 아 미안해 그이 어? 바사위다 저거 먹어야지 어? 바사위 저거 먹고 온다고? 난 노 댁스 배유를 먹어야지 이게 왜 총만 있고 총알이 없냐 아무것도 없어 오 이상하다 털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네 야 미니십사가 또 있어 아 저 위에서 쏘네 여기 미니십사 하나 더 있다 인서트 찍었어 배율도 없는 미니십사 응 그렇긴 해 내가 지금 그 배율도 없는 미니십사 에이 저 위잖아 저건도 야 소프야 우리도 저쪽 들어가자 어디 저기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버기 응 응 가라 그래 버기가 어디를 가는걸까 버기가 뭐 졸라 뭐 먹으러 가는거 같아 아 저기 뭐야 보급 먹으러 가나 아냐 보급적 강건로 언덕이야 아 강건로에 떨어졌어 물이 아니야 헌물 켰어 헌물 켰네 진짜 한 마디 딱 맞고 야 진짜 거진데 지금 진짜 거진데 지금 구상 두개 드링크 두개 배율도 없고 레드닷도 없고 가는 집마다 다 그지고 오 이 집은 아무것도 없어 템이 뭐지 무서운 수준 난 지금 5탄만 구탄만 400발이 있어 구탄? 응 붓을 수 있으면 짱이겠구만 오 후라이팬이다 전속 하이더 하이더다 어 저 앞집은 털려있네? 여기? 아 야 뭐 칡패드 이런거 없지 없어 칡패드? 칡패드 열라 칡패드 칡패드 넌 이거 돌로 정했습니다 멀어 가자 30명 살았어 드링크를 지금 먹어야 되나 말아 나도 지금 드링크 먹어야 되나 애매해해 옆에 허드렛집 멀어 M16 3레벨 가방 참 의미없다 그리고 5탄은 있디 좀? 5탄 필요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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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발 줄까? 2레벨 가방이 있다 2레벨 하이바 아 너 3레벨이구나 들어가자 어 여기 뭐야 버기 버기 뭐지? 어 무서워 갑자기 소름 쫙 쏟았어 아까도 버기 타고 쑥 올라갔다 얘들 걔들이 이제 여기서 차를 버리고 걸어 들어갔다 으아 아 아까도 막혀 보급도 있네 빈 보급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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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이 다 쌓아 대상없어 차가 하나 올라오게 이거 별로 안좋은 언덕이야 적발견 W 쏴 쑥 아이씨 아이씨 아래에 있네 나 여기 있어라고 오우! 저쪽으로.. 저쪽으로 물 깔쪄 저쪽으로 건져게 됐어 저쪽에 W 언덕 나 보기나 보다 나 에릭 쪽으로 간다 W 언덕 바위 W 언덕 바위라 어 왔다 왔다 뒤로 왔어 뒤로 왔어 애니 애니에서 뒤로 왔어 뒤치 당할 수 있어 아 근데 지금 1분 어 저기 있다 발견 발견 오케이 킬 다행이다 솔로킬이야 혼자 있었던 놈이야 저 돌에 있던 놈이야 어 저 언덕 너머에 지금 W쪽 언덕 너머에서 좀 교전했어 아 씨 돌 뒤에 있어 저기 돌 뒤에 어 그럴 거 같아 하민 안 했어 하민이? 어? 안 했어 발견 W쪽 돌 뒤에 저기 아 저걸 쏘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최대한 최대한 젖아야 하자 오케이 근데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 어 저기 들어갔다 아 씨 돌 뒤에 있었어 하나가 내려가고 돌 뒤에 하나 더 있었어 지금 내 앞에 돌 뒤에 있어 그리고 저 아래쪽에 나무에 하나 있고 같은 팀이야 애들 돌이 지금 원 아니지 어 아마 또 뭐야 거기 날려놨어 어이 씨 뒤에도 있어 얘 이제 나한테 온다 아 저 이거라 내꺼 지금 파밍 중 내꺼 파밍 중 내꺼 파밍 중 내꺼 파밍 중 아 돌아갔다 바로 저 돌 뒤에 조심해 17명 꽤 많아 저 차 아 깜깜 아 깜깜 아따 소프야 자기 잡아 오오오오오 될 수가 없다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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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씨 고생들 했어 7등 지낸의 위치가 더 좋았네 나도 위치 좋았다고 생각 응 저 돌 뒤에 애들이 저 돌 뒤에 애들이 더 셌어 고생들 했어 고생들 했어 내일 봅시다 아 저 나무에만 걸려 있어도 간다 으흠